특별히 바쁜 일이 없는 올겨울에는 요즘 인기도 문제도 만들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를 써볼까 합니다. 한국인은 일단 흔들어 봅니다. 지금의 머리 상태는 백발에 흑발이 섞여 있는 정도네요. 염색효과와 탈모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하니 기대가 됩니다. 겨울 동안 모다모다를 사용하면서 변화 과정도 영상에 담아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 변해가는 백발도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갈변 염색효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당에선 뭔가 바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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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